안녕해 주세요, 안녕. 안녕. 아유 예쁘다, 아유 예쁘다. 형님 오시죠? 아까 훈련을 70%인가, 80% 하셨다고 해서 안 가지고. 형님 저희가 수월했습니다. 이렇게 기운을 주셔가지고. 한 번 더, 한 번 더. 한 번 더. 어느 순간에 먹 때문에. 오! 두 번 더. 어? 어디 가? 어디 가? 어디 가? 어디 가? 어디 가? 아야야야야야! 아야야야야야! 소리 들어. 아야! 소리 들어. 아야! 아야야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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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뭐야? 이거 치고 앉아? 아니 그냥 이렇게. 아야야! 아야야! 근데 왜 하필 빛이 형입니까? 형님 없으니까 이제 세리누나가 하네. 지금 상당히 잘 따라가요. 천천히 좀 많이 다운됐어. 그렇죠? 도우저님이 줄을 잡아올까요? 천천히. 한 칸만 더 갈 거예요. 이따 느슨해야 돼요. 오지야, 가자. 수고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이고야. 제가 가운데 앉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오늘 첫날이니까 가운데 앉아야죠. 아니에요? 아, 매번 내가 가운데 앉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아, 그래요? 너무 좋아요. 이런 분위기. 아, 너무 견제하시는 거 같네요. 1, 2, 3... 무지히 놀아야 되는 거 같아! 쭈루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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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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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라! 물리기가 기분이 어땠어요, 딱 느낌이? 주먹질 할 뻔 봤잖아. 아니지. 훈련사는 주먹질 하지 않죠. 나는 아니니까. 또 안 들어. 여기 자국 나 있잖아요. 귀찮다고 저리 가라고. 네, 하는데. 그럼 안 귀찮은 게 해야지. 그렇죠, 많이 못내네. 물리일이 자지고 그랬는데 한 번을 혼내시거나 그런 걸 안 하시더라고요. 참는다고 생각은 못하고 그냥 착하나이. 노견을 다루는 법에 대해서 배우신다. 이렇게 하셨을 것 같아요. 또 짠하네, 진짜. 또 배고.